반갑습니다. 밥먹다TV입니다. 여러분 연휴 잘 보내셨나요? 저희는 연휴 동안 아이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만두도 빚고 만드는 김치만두랑 해물만두 함께 빚었어요. 그리고 찐만두도 해서 먹고 만두국도 끓여 먹었구요. 오늘 영상은 제가 맛있는 꼬막비빔밥을 만들었습니다. 재료나 특별한 거는 제가 자막도 넣지 않았고 제 음성도 넣지 않았습니다. 영상으로만 보실 수 있구요. 이 영상의 설명과 레시피는 제가 목요일 저녁 8시에 여러분께 실시간 방송으로 레시피 공유해드릴게요. 그리고 만드는 방법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이번 목요일 저녁 8시에 실시간 방송에서 여러분 함께 뵙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 보시는 동안 혹시 질문이 있다던가 이러시면 메모해두셨다가 그날 제 채팅방에서 질문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도 제가 상실히 해드리겠습니다. 설명란에 자세한 내용은 없구요. 제가 꼬막에 대해서만 적어놓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영상 재밌게 봐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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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